다양한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컨텐츠 오 오오 오 오케이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요? 아무거나 좋아해. 제가 얘기 좀 찍겠어? 어. 나는 근데 좀 필름이 맞는 거 같은데. 에이전이.. 에이전이 훨씬 더 어려워. 잘 팔 수 있어? 에이전은 좀 안 맞아. 하나에 대해 너 이거를. 이거 팔아봐. 이게 뭐예요? 꺼져. 찍고 있었으니까 해봐. 아니 내가 뭘 알아야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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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고리즘을.. 아니 사진만 찍어주면 돼. 또 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끝에 사면 돼. 간다 그러면 망치만치 정망치만. 오케이 좋아! 좋아! 베이킹 피치게! 급복기! 망치 망치! 급복기! 망치 망치! 입장시켜주세요. 제이야 일로 와 너도. 나 일로 와 진. 뭐 찍는 거야? 전화. 어? 아 해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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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같이 해줄 거고. 아 일로 일로 하자. 카메라. 카메라 여기 있을까? 어? 뭐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abolished. 어떻게 봤을까? 야 오바다. 야 빨리 잡아! 커튼 잡아! 내가 알려도 쩐다! 커튼 잡아! 깎궁! 깎궁부터 시작해 깎궁부터! 아이고.. 까끔부터 시작해! 까끔부터 시작하는 거야! 개인 기피증의 첫 도착! 지금 기피증의 첫 도착! 안녕하세요! 손님 기피증! 예방차 해봤어요. 존나 어색하네. 뭐해! 오늘 첫 출근이라서 뭐해! 구독! 다하시죠? 네! 다하시죠? 돼요. 안 돼있다! 망치망치! 망치망치 잠시만요, 망치. 빨리! 빨리해, 빨리! 망치망치. 야, 도가줘. 나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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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와서? 처음 배송 중만으로. 우리를 보러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즐겁게 맞아야 되니까 압도를 해서 리드를 해야 돼.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재희 선배 투입. 재희 선배 투입. 재희 선배 투입. 갈게요. 안녕하세요. 누구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요? 네. 구독자 맞죠? 구독자 맞죠? 구독자 맞죠? 아, 이모님이시고? 제가 같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아보세요. 네, 이모님 앉으시고 옆에. 야, 평소 선배. 네? 정전을 좀 교육 좀 시켜봐. 혼자 뭐해, 저거. 뭐해! 야, 안 되겠다. 쟤 냅두고 우리 다 빠져야 되겠다. 제가 한 번 의사 한번 리드를 해봐야겠어.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빠져봐, 빠져봐. 아, 좀 가고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그거 민폐야. 야, 너무... 아, 혼자 원래 해야 돼. 안녕. 나 둘이 콤나 좋은데, 매니저. 재희 씨, 화났어요, 혹시? 어, 아뇨, 아뇨. 시트콤 때 했던 것처럼 춤 좀 보여주시고 춤 좀 춰주세요. 춤 좀 춰주세요. 이 점 청소하러 가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들어줘, 시작! 아, 두 분 계신대, 딱 들어보거든요. 그래, 너 가봐. 두 분, 두 분 수용해 주세요. 왕지원 씨, 정맘 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 제발. 아,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재희 씨가 에스코트 해드릴 거예요. 아, 예. 둘. 너 왜 처음 하는 거야? 원인지 안 보겠어요. 아,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몇 살의 예수 분은? 17이요. 17살? 학교는? 방학 예수. 아, 다섯, 셋. 아, 다섯, 셋.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제윤님. 네? 제윤님. 제윤님 보고 싶어서 하세요. 아, 이거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 돼, 현수님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 돼. 뭘 찍어준 줄이야, 이거는. 아, 이거 카메라 아니구나. 아, 이거 지금 긴장해서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솔직히 쓰러워버릴 것 같아요. 아, 쟤 뭐 해? 머리카락 한 번 때리시고. 그런 거야. 여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왜 없을까? 아, 무슨 채린지 진짜. 왜 없을까? 아, 왜 없을까? 아, 왜 없을까? 아, 왜 너무 많이 줘. 야, 더 이상 이거 시키지 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야, 가보지 말고 이제 나 해.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츄랑 씨, 아, 츄랑 씨. 반갑습니다. 드러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으시고. 너무 예쁘세요. 너무 재밌으시고. 매니깊고 먹어서 재밌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이고. 왜? 왜? 아! 뭐해? 뭐해? 야, 손솥 한번 마실게 해. 손솥. 야, 펑펑이야 미친놈아. 야, 그치. 야, 그대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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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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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저거 없게? 고소해요. 네, 고소해요. 고소해요. 네,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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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گ쏘. 미쳤네. 감사합니다.